라봉아 라봉씨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을이야 가을 다음 주에 누노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러다 가을 훅 가 음 가을 스멜 은행 은행 가을 은행 조심 은행 내가 가을을 그냥 보낼 거 같아? 응? 옷까지 샀단 말이야 가을 어? 트란치쿠트 어? 눈 올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응 도리야? 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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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진 맞아? 가을 먹는거 아니야 김두환아 김두환 스타일 가을은 김두환 1차 2차 으 으 하이 가이 어? 내가 줬다 어? 어?